하늘로야! 하늘로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고 신앙성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비단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제법된 많은 성도들에게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었지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은 안타깝게도 사업에 실패한 이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셨고 전도사님의 숱한 권면에도 여전히 그 문제로 마음을 굳게 닫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고난과 환란의 문제들은 큰 시험거리여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큰 환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차원 높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놀랍게도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것을 축복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어떻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권면을 통해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왜 유익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주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가 AD 50년경 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직접 세운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그로하여금 사육자로서의 큰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게 해준 한편 기쁨과 위로 또한 경험하게 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잡한 감정 가운데 이 교회의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전승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소위 눈물의 편지까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는 다른 두 편의 편지들이 큰 위기의식과 슬픔 가운데 쓰인 것과는 달리 바울이 비교적 안도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썼던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교회 안의 분열과 여러 문제들로부터 회복되어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 편지였지만 또한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고 짧은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오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 자비의 아버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 외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창조자여 근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서 위로는 원어적으로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곁으로 부르셔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상 사도 바울은 자신부터가 여러 숱한 환란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진정 깨닫고 체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이와 같이 묘사하면서 진정 감격 가운데 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란은 위와 아래서 내리누리는 압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당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실제로 보금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밖으로는 이교돌로부터 안으로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극심하면서도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 즉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곁으로 부르셔서 격려하고 세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따뜻한 손길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로의 체험을 통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의 처지를 10분 공감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됨으로써 그저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다른 환란당한 지체들을 위해 선용할 것을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신자들이 겪는 고난이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분과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자들은 참된 위로 또한 풍성하게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원천이시며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또한 그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잘 견디게 될 때 그것을 본 고린도교의 성도들 또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될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소망 즉 고린도 전세에 언급된 여러 문제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받은 여러 극심한 고난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 위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있어 고난은 신앙생활에 있어 큰 유익이라고 선언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견딜 것을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굶어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하곤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참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일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당장 오늘 한 끼 해결할 돈이 없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 온몸이 쑤시고 아픈 사람의 고달픈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저녁 성도님의 간증 시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면 저게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절로 그들이 경험했던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순간 나의 위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모이는 구역 예배에서 구역 식구들이 통과하고 있는 삶의 여러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 큰 위로를 받고 또다시 나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견딜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시험과 고통의 문제들은 그저 내 차원에서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선용되는 것입니다 즉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상사들로부터 받았던 모진 핍박들 제사 문제로 인해 집안의 어른들로 받았던 거센 질책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잘 해오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신앙의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에 관한 문제들은 그저 나만 참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문제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게 하는 위로의 통로로 준비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에 압도되어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저 나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체험함으로 잘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 8절부터 1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송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고난은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지체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고난을 통한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맹수와의 싸움으로 비유된 대적들의 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고린도우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언급된 바울의 파선, 매맞음,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환란은 그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견디기가 너무 힘든 환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는 극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되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는 완전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그런 그의 모습을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로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를 위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최악의 고통과 환란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중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10절에서 기록된 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혈통적으로는 참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지식을 통달한 자였으며 기적적인 신앙의 체험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이 거듭되는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위로자가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참된 위로와 구원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너머로부터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이런 중대한 깨달음 가운데 자신을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과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바울은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있을 환란에서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예표로 보는 신앙의 눈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경험적 신앙으로부터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울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됨으로써 삶의 모든 소망이 끊기는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한계의 상황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교만의 요소까지도 제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한때 소위 잘나가는 사업가이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기업이었지만 호텔과 큰 업체들의 빵을 납품하게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원들이 350여 명이나 될 정도로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그와 같은 사업의 성공을 맛본 가운데 명예롭게 은퇴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지금까지 본인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은 모두 대박을 쳤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맛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인생의 황홍기를 평온하게 보내고 있던 중에 한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분의 평온했던 삶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워낙 성공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맥과 재력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들은 더 복잡하게만 꼬여만 갔고 결국 이제는 그것은 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성도님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성공, 인맥, 재력,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이 한계의 상황 즉 자신이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임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마침내 자신과 자신의 짱짱한 주변 환경들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만 걸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성도님은 여전히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난을 통한 유익을 잘 배우고 있는 자고 결국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까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흐느끼면서 그분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즉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 존재이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결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에서 3 남존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로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분 때문에 생겨난 깊게 파인 상처들이 곳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늘 아무 부담감도 없고 즐겁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와 연합된 그분의 지체로 또한 그분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역사상 예수를 잘 믿었던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일평생 동안 묵묵히 달게 지고 갔던 자들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환란은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유익하다라는 확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신자는 온갖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지친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감격 가운데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지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싸맬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고난은 반드시 신자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자들만이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항복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처럼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구원인 이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고난과 환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따위에 저차원적인 격려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하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다 라는 바울의 고차원적인 영적 권면으로 참된 위로를 받으심으로써 신자로서의 영광스러운 평강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경행의 성도님들과 제1에서 3 남존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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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